사실은 여기 이제 놀모에 어르신이 계시잖아. 나도 형 나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사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세배해야지. 해야지. 해야 돼. 예의야, 예의. 야, 일어나. 그래, 그래. 말 나오면 돼. 이런 거 바로바로 해야 돼. 그러자. 그래. 그냥 세배를 해라. 찬세야! 형 지갑 갖고 와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찬세야! 오늘 지갑 안 갖고 왔어요. 지갑. 형이 빌려드릴게요. 그거 뭐예요? 빌려드릴게요, 또. 아, 빌려드린 거니까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 갚을 생각이 없어요. 형님 진짜 고생 많으셨고. 네, 형님 진짜 건강만 하십시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감사해요, 항상. 한 명씩 할까요? 한 명씩? 한 명씩? 아, 그리고 또 해야죠, 또. 형님. 제가 세 명입니다. 깜빡해. 깜빡해. 자, 예, 3만 원. 형님. 신난다. 형님, 3만 원은 형님. 많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어요. 쪽팔리기. 알아요, 저도. 고은이도 있고, 형님 2만 원만 더 챙겨주자. 할래. 4만 원 맞춰드릴게요. 아, 2만 원만 더 주셨으면 좋겠네. 자, 우재는 잠깐만 보자. 우재는 지금 이제 마흔을 목존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재는. 2만 원. 저도 이제. 조카, 조카. 저도. 빨리 사연, 사연, 사연. 사연, 사연. 사연이, 사연이 있대. 또 이제 배우자도 또 찾아봐야 되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맞아, 맞아. 왜요? 줘봐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자, 나와. 자, 다음. 아니, 제가 저기 그... 자, 너네 셋은 같이 나가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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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들어봐, 들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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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들어봐. 사연이 있잖아, 사연이. 그래, 그래, 그래. 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네, 제가 이제 그 이제 곧 그 건강검진도 앞두고 있고요. 아... 또 이제 큰 그 이제 또... 지금 여기서 우리 중에 일 제일 많이 하지 않나? 아, 일을... 아, 그러면 이경이 좀 뒤로 가시죠. 아, 일을 아주 많이. 나 운다! 아, 그러니까. 광고, 광고도 찍었습니다. 아, 그치, 그치. 자, 진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기도 가득 찼고요. 아, 그래요? 축하해요. 근데 이걸 받으면 이걸로 더 용기 내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할 것 같고. 3만 원. 우와. 3만 원이요? 감사합니다. 자, 진주는 3만 원. 자, 미주는... 전 아직, 아직 어려서 미래가 창창해서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맞아요. 사실 미주는 아직 너무 어려요. 네,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자, 그러면 5천 원, 5천 원 거실로. 아니, 아니, 아니. 5천 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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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 아, 낭래,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 뭐야. 네, 다 가. 다 가. 다 가. 어줘. 뭐야? 잠깐만, 정규는. 정규는. 야, 네가 올 줄 몰랐다. 40살이잖아, 40살. 정규는 많이 줘야 돼. 잠깐만, 저거. 15년을 했다고요, 15년. 15년을 했으니까 15만 원에 15만 원 더 해서. 와... 20만 원. 자, 정규 씨 한 번.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주는 거죠? 네? 진짜 주는 거죠? 근데 저보다 형이니까 앉으시면 돼요, 세배 한 번. 아니, 아니, 아니. 정규권 손대지 마. 정규권 손대지 마. 자, 그 세뱃돈. 그 지금 가져간 거 다 어디 있어요? 그 돈 꾸기면 안 돼. 줘봐요. 저 어디? 일단 넣어놨다 줄게. 제가 받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넣어놨다. 우리 부은인 같아. 줘봐. 그럼 넣어놔요. 나중에 주시는 거죠? 네, 당연하죠.